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내 최초 양팔 없는 왼발 박사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40년을 앞두고 왼발 하나의 작은 발걸음으로 길 위에서 희망을 전하고 다니는 이범식 씨. 불의의 사고로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지만 꿈은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구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각 기관을 다니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보종주 도전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복지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걸으면서 사회에 좀 호소하려고 이번에 정주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환경 제공에 대한 필요성도 내세웠습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일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 가치도 드러나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좀 장애인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그는 장애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범식 씨의 도전이 함께하는 모든 길에 동행하는 아내의 손길에서 애정이 느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전국 도보종주를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출발해 시청과 예술의 전당을 거쳐 경기도, 대구, 경상까지 약 400km를 40여 일간 홀로 걷습니다. 전국 종주 출발합니다. 한 400km 정도 되는 거리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의 이 도전이 이룰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완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를 통해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그의 정신이 장애인들에게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